3위 들어갑니다. 3위. 나 뭐 했지? 에피소드 42. 방탄 골드백. 고요 속의 외침. 라지 벌랄라. 이건 100%야. 오, 야, 이거는 진짜. 2등. 에피소드 100. 100회 특집. 족구. 방탄과 족구의 조합은 꿀잼. 시작. 족구라고 할 수가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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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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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채용. 약간 침착하게 하자. 오케이. 채용, 채용, 채용. 나중에. 야, 채용, 넌 진짜 대박이다. 간다지 괜찮네. 저, 이제 실도우셨긴 했어, 족구. 자, 둘.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저기로 받을 생각했어요? 아니, 머리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쫄아서. 아니, 3콤보가 없기 때문에 3콤보. 자, 뒤로 갈게. 오케이. 자, 받아, 주고 받아. 자, 1위. 흥미적 간론. 에피소드 24. 좀비? BTS VS 좀비. 아, 맞네. 시국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멤버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약간. 지켜주고 싶어서. 저희의 무서워, 저희의 약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나 봐요. 귀여웠대요. 다 해볼까, 진짜. 아, 그거 보면 돼 있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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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런, 암, 암, 암. 진짜 겁이 많다. 그러니까. 아, 저한테 진짜 무서웠어. 씨 시간이 있어요. 하이! thermometer invited me off esas 둘은. seu. 제이언. 아, 저날. 그 다음 날 진짜 목 쉬었잖아. 응. 카메라 메모가 다른 건가? 어떤 화내 감독 aumentar me? 카메라 감독님이 아니 Song에서 했었어. 공연아! mtám четверplo. 이리 와요. 와, 진짜... 저거 미연하더라, 진짜. 되게 미연하네. 재밌었어요.